아빠 아랫집이랑 여기 인사해보러 가자 응 말해 가볼게 뭐.. 깜짝이야 무서워서 괜히 통화진대로 가봐 깜짝이야 깜짝이야 겁났어? 뚜껑아 가봐 아빠 가봐 가봐 입고 왔어? 당나귀는 신경도 안쓰는데 지저귀에 놀래 아 놀래라 내가 더 놀랬다 가자 송아지 송아지 놀래 야 좋아 송아지 송아지 야 그건 못봤어 야 봐봐 거기 거 있지? 아니 조그맣다가 또 야 저거 이거 쫓아가는 줄 알았어 가봐 가자 너 신경도 안 쓴다 야 야 야 어깨집 같네 깨니 아이고 도망가 무서워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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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가 가 더 야 야 여행 아 나 나 여행 야 나 너 그것도 뭐야 짚기만 했어